안녕하세요. 복독방 기자들의 이델리 오희나 기자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가 상승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을 모시고 관련 내용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개월 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그 둔촌주공 사태 이후에 조합하고 시공사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불거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방배동의 한 재건축 사업자에 멈추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런 사태를 어떻게 보세요? 사실 조금 터지게 터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따지면 이건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은데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단 터지게 터졌다라고 보는 입장 자체는 사실 근본적으로 건설사들이 요즘 입이 10개지만 말을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어떻게 따지면 건설사 지금 동네에 북이 되어 있거든요. 맨 처음에 기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건자재 가격이 다 올라갔고 인건비도 다 올라가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도급 공사비를 평당 몇백이 수주했었던 현장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승자에 져준 거죠. 적자 수주를 해버린 현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지금 공사비를 좀 올려달라고 하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아니면 다른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안 올려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무슨 특화 설계하면서 올라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건축하는데 돈 더 달라고 하면 안 할 테니까 사실 뭐 원청에서는 안 올려줄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이제 건설사가 수주를 했으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도급 업체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 하도급 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뭐 이제 시멘트 파동이라든가 뭔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이거 못 줘. 이 상태로라면 우린 망하니까 이제 올려줘. 라고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공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도 지금 적자인데 이거 다 올려주면 안 돼. 최대한 억누르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시공사 납품 안 해. 해버리니까 어떻게든 그냥 조금씩 조금씩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게 현장이거든요. 즉 아무래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못 올라가게 막고 있고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적자만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건설사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지금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고 실제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장들도 있지만 지금 조용히 있는 현장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가 괜찮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올려달라고 하고는 싶은데 요즘 건설의 경기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아직 일반 분양도 안 한 조합들도 많잖아요. 적어도 조합이 돈이 들어온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얘기하면 약간 조금 분위기상 아니니까 그냥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건설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터질 게 터졌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공 이후에는 공사비를 올려주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되게 좀 특이한 거죠? 저도 그래서 맨 처음에 올 게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번에 방배동 건축 현장이 멈춘 것 자체는 조금 위에다라는 생각들도 해요. 그러면 앞서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착공 이후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지 않는 내용을 우리 에스칼레이션 조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시행 사업들이 이게 조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둔촌중공 같은 경우도 말이 나온 게 이게 보면 원래 이제 계약한 금액이랑 그 다음에 착공 시점에 증액한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물가 상승률 반영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착공 전에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거지 착공 이후로는 미반영이거든요. 그 착공 이후로 사실 공사비 올라간 부분들도 있지만 그걸 시공사업단에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착공 한 현장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계약이라는 거는 약속의 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높아졌고 뭐 우리가 적자니까 올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정말 유행인 거가 아 이게 동부건설에서 이거를 왜 멈췄을까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도 조금 알아보다 보니 이제 그런 얘기들은 있어요. 과연 진짜 물가 상승 가지고서만 얘기했겠냐. 아니면 뭔가 건설사 입장에서도 법적 검토를 했었을 때 뭔가 책임 소재를 물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하지 않았을까? 라고는 하는데 근데 그거는 뭐 정확한 사유는 저희가 모르니까 동부건설에서 뭘 얘기를 하진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사람들이 또 물어보는 게 어? 공사비 증액이 이렇게 막 멈춰버리는 거를 다 일반화 되는 거냐? 다른 시공사 현장들도 어? 이게 올려달라고 했는데 조합이 안 돼. 너 계약대로 했을 때 그냥 건설사들이 턱턱 막 멈출 수 있는 거냐? 라고 하면 일단 그거는 아니라는 거를 미리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따지면 이 방배동 그 재건축 현장이 너무 조그마한 현장이긴 해요. 세대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해봤자 돈도 안 되고 약간 뭐 나름 법정 검토를 했었을 때 약간 뭔가 꼬투리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멈췄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조금 큰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이게 신용 문제다 보니까 그러면 향후에 동부가 또 다른 데를 수주하려 했었을 때 야 우리도 계약할 때는 뭐 다 해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 착공한 다음에 이거 올려줘 저거 올려줘 안 하면 또 공사 멈출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멈추는 거 자체가 아무리 조합에 뭔가 트집을 잡았었다라고 하더라도 멈추는 거는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자님도 공사가 멈추는 게 사실 둔촌주공만 떠오르지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나타났다라는 거고 이 부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는 줄 알거든요. 동부건설 입장에서도 여기 조그만 사업장에 조금 건설비 뭐 여기 뭐 해봤자 적자고 아니면 조합이 좀 길들여 볼까 라는 느낌에서 뭔가 아니면 조합 내부랑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서 그냥 어떻겠다는 쇼인 거지 실제로 공사 멈출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가장 큰 게 여기가 일반 분양까지 맞췄기 때문에 더 그래요. 적어도 둔촌주공 사태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을 하기 전에 이게 멈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합이랑 시공사랑 막 서로 싸우고 이걸로 끝나는 거지만 수분양자 같은 경우는 죄가 없잖아요. 입주하기로 한 날짜가 있는데 그게 지원되면 뭐가 있냐? 일반 분양할 때 지체상금에 대한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입주 날짜가 예를 들어서 2024년도 5월 달이었다. 어떻게든 5월 말이라도 입주는 시켜요. 그걸 지원되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이게 귀책이 조합에 있으면 조합에서 낼 거고 시공사에 있으면 시공사에서 낼겠지만 대부분 공사 공기 관련돼서는 아무리 책임 전가를 하고 싶어도 시공사 비중이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입주를 시키니까 막 보면 입주 사전 점검할 때도 아직도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사, 조경 공사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게 뭔 사전 점검이냐 해도 어떻게든 입주를 시키잖아요. 어떻게든 맞춥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일반 분양도 했는데 이렇게 멈춰버린다? 그러면 일반 분양 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 책임 문제도 분명 나타날 거고 지금 이제 공사가 멈춘 지는 몇 주 안 됐지만 그렇게 장기간 지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일단은 제가 보았을 땐 첫 번째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쇼로 멈출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둔촌주공 같은 경우 초반에 짧게 될 줄 알았더니 공사 중단이 생각보다 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게 간다고 하면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일반 분양을 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허그 분양 보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허그 분양 보증을 받았다는 얘기는 허그에서 책임 중공을 하라고 하든 아니면 다른 건설사를 맞춰서라도 공사 완공을 시키는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분양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사 중단 기간이 만약에 이게 한 달 넘어가고 두 달 넘어가고 이게 몇 달씩 되면서 어? 진짜 수분양자들한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아마 허그에서 움직일 겁니다. 허그에서 아마 건설사 불러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빨리 공사해.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진짜 이게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제 진행되게끔 안 움직여지겠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결국 허그가 개입해서라도 아니면 진짜 이게 사태가 커진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도 그냥 공사비 올려달라고 그냥 이렇게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게 뭐 사태가 확전될 것 같다. 아니면 뭐 커질 것 같다. 라고 하면 어떻게든 조금 개입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조합원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지금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들도 이제 기사에서 많이 접하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지역적인 상황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에스칼레이션이라는 조항 이 용어 자체를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뭐 이런 보증이라든지 뭔지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해드리는 거가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요즘 그러면 공사비 다 올려달라고 하는 데들도 막 요즘 기사도 막 뜨고 원벨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막 건설사가 올려달라면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건가? 그냥 우리도 공사하다가 이게 멈출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조차도 이거 우리 일반 분양 받았는데 공사 멈추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우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럴 일은 100%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99%는 없다. 라고 보는 건 거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약의 관계고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멈추게 되면 사실 이거 건설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부건설이 진짜 이게 커져서 진짜 이거 디폴트 처리되고 공사 멈추고 그런 식으로 피해가 막 언론에서 막 보도되고 그랬다라고 하면 동부건설이 추후 수주하기 어려운 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동부건설도 그런데 동부건설보다 도급 순위가 떨어지는 데들은 너네를 뭘 믿고서 수주를 맡겨? 가 되겠죠. 어떻게 따지면 건설사 전체의 신용에 대한 문제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조그마한 현장의 나의 재능? 이게 아니라 어떻게 따지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제가 이제 다른 아는 건설사에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왜 그랬을까 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나름 뭐가 검토를 했었으니까 하진 않았을까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시고서 좀 이게 진짜 대형 건설사들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지금 건설사들도 힘들어요. 지금 뭐 공사비 다 올라갔지 안 올려주고 있지 이러니까 막 적자수주해서 승자에 저주된 케이스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인 부분에 맨날 대기업들이 봉이잖아요. 대기업들이 이리 치이고 저 이리 치이고 그거에 공감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본인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도 할 말 못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적자리 떠안으면서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사 중단까지 가는 경우들은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너무 특이한 케이스다. 라고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침체기 부동산 침체기 때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지연될 거다. 자초되는 사이라도 많고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그러고 온 건 좀 어떤가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착공한 애들은 일단 문제가 없어요. 착공한 현장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스칼레이션 조항 얘기하면서 일반 분양,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뭐 허그 분양 보증도 있고 그러니까 뭐 딱히 문제될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아직 시공사 선정은 됐는데 착공 안 한 애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계약한 금액이랑 막상 착공 시점에서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뭐 사업 수주 할 때는 우리 평당 500에 할게요, 800에 할게요 이러면서 갔지만 막상 지금 원자재 가격 요즘은 또 안정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인건비 문제는 계속적으로 있고 이래저래 건축에 대한 비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때 가면 아까 에스칼레이션이라는 건 착공 이후 물가 상승률 반영 금지라는 거지 착공 전에는 그 물가 상승률 반영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조합은 아직 착공 안 했어. 지금 막 2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착공 시점 되면 이제 어느 순간 얘기가 나오겠죠. 우리 204비로는 안 됩니다. 물가 상승률 반영폭만 한 2천억 올려줘야 됩니다. 하면 조합원들이 막 사업성이 안 맞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또 이 건설사의 나쁜 놈 하면서 조합장 돈 먹었지 분명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얘기들이 나올 건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든 그 단계 있는 애들을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우려되는 것 중 하나인데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결국 회사가 적자가 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지금 올려달라고 하고 싶지만 일단 올릴 수 없는 조항이 있고 어떻게든 올려달라고 야 내가 그래도 이거 바꿔준 거 있는데 내가 뭐 이거 특허 설계해 준 거 있는데 그거 이후로 약간 설계가 변경된 게 있는데 하면서 조금 이거 조금 이것 조금 이것 조금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읍소 전략으로 가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적자라고 이게 확정되면 사실 이 적자를 어디론가는 전가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물가 상승률만 반영하는 게 딱 그것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이상으로 전가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는 있긴 해요. 아니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거는 진짜 올라간 거는 한 1500억인데 이렇게 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반영, 선반영 시키면서 우리 2000억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분명 조합 입장에서는 너 이거 정당한 인상분 맞냐? 야 우리 한국부동산원에다가 공사비 검증 가자. 라고 하면 또 그거 지연되고 몇 달 지연되고 이러면서 막 또 이거 가지고 금액이 정당하냐 뭐냐 또 싸우고 분명 이런 사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재개발, 재건직 현장들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나마 시공사 선정으로 됐으면 또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나마 일단 계약한 금액이 있었고 그나마 거기서 물가 상승률만 반영하려고 어떻게든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나마 여기까지는 맨 처음에 계약한 금액 그리고 체감되는 부분도 조합원들 입장에서 야 평당 500이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평당 1000달라고 하면 해주겠어요? 그래도 막 700 이것도 말도 안 되라고 해도 이게 서로 협의를 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새롭게 수주하는 데들 이제 시공사 선정이 안 된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조급하게 수주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사비를 수주를 해봤자 굳이 건설사 입장에서도 괜히 이제 경쟁 입찰 붙어가지고 서로 막 제시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약간 조금 뭐 조합이랑 얘기되어 있는 누가 이미 막 열심히 공들인 사업장에다가 판계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고서 막 이제 경쟁 입찰 되면서 예전에는 뭐 하이엔드 브랜드만 제시해라 뭐라 약간 예전엔 조합이 가벼웠다. 이제 조합이 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남 2구역처럼 뭔가 입재로도 명확하게 좋아가지고 서로 조합한테 조건 이렇게 좋게 해주겠습니다. 뭐다 이렇게 붙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제 아무리 인서울이라 하더라도 진짜 입지가 좋고 여기는 우리 브랜드의 깃발을 꽂아야지 조금 대외적인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정도의 입지가 아니고서야 아니면 공사비를 제대로 안 주면 안 들어간다. 이게 요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초기 지역 조합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도 예전처럼 뭔가 이제 우리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조금 초기로 가면 갈수록 사업성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제 나오겠죠. 예전에는 사업성이 떨어져도 공사만 완공되면 다 이제 보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약간 이제 건설사들부터 공사비 올려달라. 움직이면서 입찰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일반 분양을 높게 받아야지 이게 될 텐데 지금 분양가도 무작정 올릴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진짜 옥석 가리기. 제가 전에도 재개발 재건축 이제 2023년도 이후로는 옥석 가리기 해라는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아무거나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입지가 좋든가 아니면 사업성이 좋든가 이걸 잘 검토 안 하고서 무작정 들어갔다가는 그냥 나중에는 처음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가다가 어? 분당 금액 견적서 딱 받는 순간 이 금액 못 되는데? 하면서 비대일이 나타나고 뭐하고 그리고 조합장 너 나쁜 놈 시공사 나쁜 놈 하면서 갑자기 조합이 산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독방 기준으로 이대일이 오희나 기자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